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간요리사TV 장사노랑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5일 자 오늘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 원조가염일 면집을 하는 저로서는 오늘 긴장되는 그런 하루군요. 그대로 오늘 열심히 한번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기온이 밖에 나오니까 해가 짱짱합니다. 짱짱한데 오늘 자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44분 정도 되고 있군요. 한 10시 10분 20분 정도 되면은 아침에 등산 갔다가 또 뭐 회장 하시는 분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시까지는 정말로 실세 없이 바쁘 겠요. 저는 일찍 나와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손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만두 3개 만두 3개 밀면 물 5개 물 5개 밀린 2 밀린 2개 만두 3개 예 알겠습니다. 이렇게 아침에 일찍 단골 그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맛있습니까? 맛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예 자 이런거 찍으셨어?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단골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 자주 오셔가지고 너무 가까운 형제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또 그 한 그릇 재보고 사준다고 물어 해서 제가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거절했습니다. 그런데 자주자주 보통 일주일 한 번씩은 배달의 민족이 또 배달의 주문이 오네요. 오늘 너무 바쁘게 한번 진도를 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또 물비빔 하나 물 곱히기 하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제 잠시 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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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열심히 오늘 일을 보겠습니다.